공평호 지난달 중앙당사에서 열린 통합당 서울현장선대회의에서 김대호 후보는 60대와 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어떻게 급발전을 했는지를 안다. 그러나 30대 중반부터 40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저는 맥락을 보면 크게 무리한 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의 발언 가운데 일부가 바깥에 유출되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입니다. 통합당은 20대 여성과 30, 40대에서 민주당에 비해서 무려 20%포인트 이상 밀릴 정도로 이번 총선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40대 분들이나 또 40대를 잘 아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 연배의 진보적인 색채는 눈에 도드라질 정도입니다. 40대 이같은 성향은 유권자 성향에 주목하는 언론들의 취재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시사전을 2020년 3월 23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40대 보수정당 지도가 가장 낮았다. 세대 가운데서도 진보쏠림 현상에 찢은 세대가 바로 40대다. 이른바 497세대입니다. 40대의 90년대 학번 그리고 70년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사전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정치적 성향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0대에서 54.5%의 지지도를 얻는 데 반해서 미래통합당은 불과 27.5%로 거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5월 18일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주간조선에 따르면 5월 6일과 7일 사이에 전국 성인 천 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40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무려 85%포인트입니다. 497세대의 투표 승향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보쪽으로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40대는 18년 전인 20대였던 2020년 대선에서도 2002년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무려 62%로 당시 이해창 후보의 지지도인 32%배에서 크게 높았습니다. 진보세대로 통칭되는 40대가 정치치형을 뒤흔들어 놓고야 말 것이라는 그런 전망은 그들이 30대였던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그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20대였던 2002년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고 30대였던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마침내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40대의 선택과 미래입니다. 결혼을 한 40대라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를 다닐 것입니다. 40대의 선택과 그 미래를 생각하게 된 것은 6월 10일 날 신문에 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마침내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를 재지정평가에서 탈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학교로 전환돼서 서울에서 국제중학교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두 중학교의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없애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실시한 부당한 재지정평가라서 성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발하지만 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제중학교 폐지를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봅니다. 국제중학교 폐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공략이기도 합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 폐지에 의해서 국제중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앞으로 여당이 나서서 없앨 것으로 봅니다. 전국에 있는 나머지 세계국제학교 청심국제중학교 부산국제중학교 경남선인국제중학교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으로 웃게 되는 이유는 이런 정책을 세우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교육을 다 마쳤다는 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자식들도 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40대의 젊은 학부모 가운데 그들이 내린 선택이 자식들이 애지중지 키우는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40대 부모들이 내리는 정치적인 그런 의사결정 유권자로서의 표를 던지는 그런 결정이 자신들이 많은 그런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 자식들 아이들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는 그런 40대의 학부모 형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고 싶습니다. 결국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내의 붕어빵 교육, 일반화된 교육을 강요하는 그런 붕어빵 교육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의 아이들을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또한 안신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학교의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외국에서 더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의 보통 시민들의 자식들은 모두가 일반 교육,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같은 붕어빵처럼 꼭 같은 평등 교육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평등 교육은 많은 부분이 비실 교육과 연결된다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속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여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부쩍 입에 평등 경제를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 평등 경제는 필연적으로 평등 교육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식을 이미 다 키운 사람 입장에서 국제중학교 폐지는 40대의 선택은 물론이고 한국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말해주는 일종의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등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이 강해지는 사회는 가난과 무기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식을 한참 키우는 부모들이 좀 더 넓은 시각, 좀 더 멀리 보는 장기적 시각, 그리고 반듯하고 올바른 시각을 갖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 고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유권자로서 어떻게 내리는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40대의 진보 성향을 두고 그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자식들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